반갑습니다. 업소하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이제 자극전달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조금 어렵고 불편해하는 주제 이 주제를 이 주제의 문제를 가장 편안하게 또 빠르게 또 명확하게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 수업을 하면서 지금 니네가 보는 이 한 판 가지고 수능장에 가서 문제 풀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시건 사설 문제를 푸시건 EBS 걸 푸시건 기초 문제 푸시건 모든 자극전달 문제를 가지고 풀 때 딱 이 한 판을 옆에다 펼쳐놓고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풀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거를 잠깐 소개할게. 자 이제 자극전달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유형 분석하고 그 유형별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또 이제 그거를 어차피 하반기에 가면 문제 드립다 풀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적용해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 문제에다가 하이스토리, 뉴스토리, 기출문제 다 넣어놨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강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췄더라도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한다.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 이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접근방식과 선생님의 접근방식, 여러분의 전개방식과 선생님의 전개방식을 비교해보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방식이야. 좋은 공부법이야. 어쨌든 유형을 여러분 생각해봐. 이걸 내가 지금 개념 강자처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야. 자극전달하려면 이거 알면 끝나는 거거든. 해서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 첫 번째, 총시간이 동일할 때 이동시간이 크면 막전이가 짧다. 막전이가 크면 이동시간이 짧다. 뉴런이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의 상황에 무엇을 보는 건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자극점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는가를 보는 거고 두 개의 뉴런을 가지고 이 내용을 쓰겠다는 얘기는 누가 더 속도가 빠른 뉴런인가를 보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막전이 표가 딱 나오면 그 표에 가로줄이나 세로줄을 통해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총시간이 동일할 때 막전이가 똑같다면 이동시간 똑같다. 그럼 저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시면 되지. 세 번째, 이동시간이 동일하다면 총시간이 클 때 막전이 변화시간 크다. 그러면 이동시간이 정해져 있어. 관측점이 있고 자극점이 딱 정해졌어. 그럼 여기서 딱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러 시점 T1, T2, T3, T4 관측한다면 막전이 그래프에서 우측에 점이 찍힐수록 먼저 관측한 순간입니까? 나중에 관측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다 직접 정리해보셔야지. 이 답은 개념 수업에서 여러분 체크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간이 정수라고 한다면 엄청 중요한 거죠. 이동시간이 정수야. 그럼 막전이가 정수인지 확인해서 막전이가 정수인 걸 본다면 애매한 막전이를 명확하게 세팅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친구들 다 애매하니까 경우 세팅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명확한 요지점이라고 세팅을 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방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는 4개. 요거를 뉴런 하나일 때와 두 개 이상일 때를 쪼갰으니까 작게 가면 다섯 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이 유형별 내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면 문제 딱 보고 세팅 딱 나오면 그걸로 가는 거지. 되겠지? 또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제 요것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얘까지 같이 가야 완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예를 들어 이동시간이 일정하다. 그럼 속도비가 거리비다라는 거죠. 이게 얘랑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총시간이 동일한데 막전이가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다른 뉴런이 몇 개가 있어. 그때 속도가 다른 두 뉴런으로 갑시다. 두 뉴런에서 동일 막전이가 있는 지점이 딱 있는 거야. 자극점이 어딘가에 정해져 있고. 그러면 자극점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많아 보통은. 그럼 어쨌든 속도가 다른 두 뉴런에 동일 막전이가 있어? 그럼 총시간이 똑같은 거 확인해서. 총시간이 똑같은데 막전이가 똑같아. 그러면 자극점에서부터 동일 막전이가 있는 지점까지 이동시간이 똑같아. 이동시간이 똑같아? 그러면 자극점에서부터 동일 막전이가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의 비율은 속도의 비율과 같다. 이걸 활용해서 자극점을 찾으시든지. 자극점이 있다면 동일 막전이가 있는 지점을 찾으시든지 문제를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지? 해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에서 시간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속도비가 거리비야. 그럼 다시 이렇게 봐봐. 하나의 뉴런이라면 속도가 정해져 있어. 그럼 속도가 정해져 있어? 이동시간의 비율이 거리비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거리가 정해져 있어? 시간비가 속도비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됩니까? 해서 여러분 딱 자극전달은 이 노란색 패턴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내용만 알면 아 또 입버리처럼 킬러라고 할 뻔했네요. 죽여주는 문제. 죽이는 문제 있잖아. 심화 문제들. 그런 것들 전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극전달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유형을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접근방식을 잘 세팅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문제 풀 때마다 어떤 유형이고 어떤 전개 과정으로 갔는지 그냥 문제를 드립다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그 옆에다가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똑같이 100문제를 풀었는데 한 애는 그냥 풀고 채점. 풀고 채점. 이렇게 간 애가 있고. 한 애는 문제 하나 풀고 채점한 다음에 그 문제 속의 요소를 옆에다 끄집어내서 얘는 총 4개 중에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 걸 썼어. 혹은 두 번째 걸 썼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에서 이걸 썼어. 이렇게 요소분석을 탁 해놓은 친구랑. 그럼 누가 이겨? 당연히 100개의 문제 똑같이 풀었지만 그런 피드백을 해가면서 정리한 친구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지. 그치? 그런 걸 염두하시면서 자극전달은 이게 다니까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때까지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되겠죠?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샘이 자극전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소개를 한 거 마무리하고요. 샘이랑 또 다음 팁을 알려주는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